00378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진양산업입니다. 진양산업은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재료를 가공 처리하여 다양한 형태와 용도의 가공품으로 제조한 폴리우레탄 폼을 생산 판매하는 플라스틱 발포성형 업체인 연질 슬라브폼은 자동차 내장제, 신발, 침구류, 전자, 첨단산업 등에서 중간 소재로 사용되고 있음 진양홀딩스, 진양화학, 진양폴리우레탄, KPX홀딩스, KPX케미칼 등 주력사업 관련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음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베트남 현지법인과 진례산업 등 두 개사임 기업개요 대시 플라스틱 발포성형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체로 자동차 내장제, 신발, 침구류, 전자, 첨단산업의 중간 소재로 사용되는 연질 슬라브폼을 생산 판매하고 있음 대시 주요 원재료는 ppg 등으로 대부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는 바 원부자 대수급이 안정적이며 고품질 및 고부가 같이 특수폼 생산에 주력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 베트남 현지법인과 폴리우렌탄 폼 임가공 업체인 진례산업 및 한림폴리캠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일승산업을 보유 재무 대시 전방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로 자동차 내장제용 폴리우렌탄 폼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 수요도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의원가 구조 저하 및 인건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수지 저하로 법인세 수익 발생에도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전방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로 폴리우렌탄 폼 및 자동차 부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전망 2023년 8월 2일 기준 장마감 진양산업의 시가총액은 816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진양산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921위입니다. 진양산업의 상장 주식수는 1300만 주입니다. 진양산업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진양산업의 퍼은 13.8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3.5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3.2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7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94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5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5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2배, 388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1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9번지억원, 68억원, 53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51번지억원, 62억원, 61억원입니다. 진양산업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61번지 47%이고 유보율은 706.9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16.47이며 전일 대비해서 50.60-1.9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9.76이며 전일 대비해서 29.91-3.1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양산업의 2023년 8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2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320원보다 4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23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진양산업의 종가는 6,280원이며 주가가 진양산업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